네, 이번에 풀은 문제는 2015학년도 9월 목표 A형 9번이고요. 자, 문제부터 좀 볼게요. 어느 직업체험 행사에 참가한 300명의 A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중 남학생과 여학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표로 나와 있고요. 이 행사에 참가한 A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명이 여학생일 때, 됐나요? 이 학생이 2학년 학생일 확률, 즉 조건부 확률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앞에 조건을 뭐라고 할까요? A라고 할 거고요. 뒤에 있는 조건을 B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구할 확률은 P, Bby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확률도 PA분의 PA급이 조건부 확률을 정의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구하는 인원은 전체 인원은 어떻게 돼요? 300명 중에 하나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나 여기나 전체 경우는 똑같아요. 따라서는 마찬가지. 각각의 경우의 수만 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NA는 뭡니까? 한 명이 여학생일 경우의 수는. 즉, 여학생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되니까 어, 60 더하기 70.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60 더하기 70이 되겠고요. 자, 교집합은 뭐예요? 여학생이면서 그 학생이 2학년이 되어야 되니까 여학생이면서 2학년 총 70명. 보이나요? 70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70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하면은 여기 전부 다 약분이 되고요. 10으로. 얼마예요? 13분의 7. 됐나요? 얘가 답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부문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